안녕하세요 하나티비입니다. 오늘 개강으로 나왔어요. 혼자 나와봤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좋으네요. 뭐 하나 발견할 것 같아요. 여기 좀 먹은 것 같은데 하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여기 쏙 들어간 거 보니까. 좋은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일인돌이 많네요. 그냥. 아이고. 구워라. 개구리 한 마리 갔네. 이렇게 엄마. 하늘을 하는 게 너무 좋네요. 다행히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름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, 여러분. 얘기를 드리고자, 그니까 몇 개 다 먹었는데 네, 나는 이거 어디에 갔어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이리chu. 한국어. 한국어랜에 있는것. 한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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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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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하마같이 생겼다 저번에 이거 찍었는데 이게 조그맣게 보이던데 엄청 크네 이거 물고기 리모 리모 닮았어 이거 한걸 어떻게 하는거 하나도 없는데 하늘이 하나씩 하더라구요 아니 이런데 박아놓은거 이런것도 다 이거 다 다시 간단하게 찍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놀아낸다는데 하수방 가리게는 대님 세상에 이거 무슨 집같아 이것도 양쪽도 먹은거인데 이런거는 더 좋은거 다 놀아낸다 어떻게 이걸 다 주워 날랬대 어우 참 이거 둘이 하나짜리 같은데 아니 저기 우에도 있네 오빠 저거 우에도 다 저기네 저거 우에도 다 돌있어 저거 우에도 다 돌있어 여기 바닥에도 다 수석 아냐 이거 이 바닥에도 다 수석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여기 바닥에도 다 수석이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대 올려놓고서 다 사면 완전히 다 어헌 뭐라 이 세상에 여기서 주꺼집이 왔네 감사합니다.